안녕하세요, 민수리입니다. 아, 어저께 사회보고 네, 어저께 너무 연습을 열심히 했나봐요. 목이 시원하시고 아, 아직도 술이 안 깼어요. 부산 오면 좋은 데이 좀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관객 여러분 만나게 해서 반갑고요. 오늘 이렇게 멋진 바다가 있어서 저희의 미모가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네, 관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러브심도 있고, 셋이 다정한 우정도 보이지만 뭐니뭐니 해도 관객의 멋지게 백미는 제가 뻑치게 당하는 장면이 아닐까요? 아, 네, 전 정말 뻑치게인 줄 몰랐는데 다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뻑치게 조심하시고요. 네, 그 슬픈 장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한테 슬픈 장면인데 여러분께는 굉장히 유쾌한 오히려 장면으로 다가간 것 같아서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아, 네, 전 러시아 캠프atzatzatzatzatzatzazale 아, 네, 전 러시아 캠프트와 아홉하다는